캐리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나 높이나 장막이 빠졌기 때문에 잘 노렸죠 잘 노렸죠 자 이러면 의왼이 유출되죠 오나 쏘쳐서 믿고 그리고 운명으로 뒷장 그린 파이델 마무리 T1 이게 T1이죠 와 그리고 골카 한 번 더 으아아아 무적 써봤자 블러스 가서 오고 도망갔네요 이건 게임이 끝날 것 같죠 상대 3명 아웃입니다 웨이브 있어요 탑에 웨이브 있어요 그쵸 네 D1 실수를 진짜 정말 너무 잘 노리네요 그렇죠 카빙이는 어차피 복귀 못하고요 그 외엔 장막 빠지자마자 포커싱하고 반대쪽에서는 오너가 어그로 다 끌었어요 그리고 데우스의 갱플렉크 궁극기도 조류를 하고 있죠 3